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두 손을 맞춰보면서 사법 리스크 방어에 총력전에 나섰지만 검찰의 시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.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관련해서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요.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. 최 기자. 네. 오늘 9일이죠. 오늘 신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게 되는데 이 공판전 증인신문이라고 하는 것이요. 검찰에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요청하는데 이 참고인이 조사에 불응하게 될 경우에 법정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한 차례 정도 검찰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응해서 진술을 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검찰 수사 내용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다소 낯설고 국민들에게는 좀 이례적인 제도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식의 원래 제도가 있었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. 여기 이제 신모 씨 지금 조국혁신당 소속 당직자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과정에서 특혜 채용 의혹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서모 씨 문다혜 씨와 전 남편의 태국 이주를 도와줬던 그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태국으로 이사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 각종 취업 문제에 있어서 특혜 채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줄 중요한 참고인이다 라는 이유로 신문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. 다만 여기에 이제 문 전 대통령 피고인으로 적시가 돼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와서 방청해서 이 내용 참고하려면 참고해라 이런 식의 기회를 주는 제도도 있거든요.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통지서를 보내는 기일 통지서를 보내는데 여기에 문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는 걸로 방침을 내렸습니다. 네 최 기자 지금 문다혜 씨 그 일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있어서 이 행정관 신모 씨가 키맨이다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왜 공개하지 않나요? 이제 만약 기소가 이루어지면 오늘은 증인입니다만 만약 이 사람이 피의자 신문으로 전환된다지 하면 이름이 공개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.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문 전 대통령도 그렇고 조현옥 인사수석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름 실명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. 그런데 이분은 지금 아직까지 참고인 신분인데다 직접적으로 이 의혹에 개입돼서 어떤 실력을 행사했다는 영향 자체는 드러나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이 참고인 신분으로 두고 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과정상에서 뭔가 좀 더 개입 여부가 드러나게 된다면 피의자로 전환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신분이 더 노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정도로의 구체적인 정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고인 신분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. 네 그 경계선이 오늘이 될 가능성도 있겠군요. 네 그런데 아마 이제 법원에서 진술을 하는 것이고 검찰이 이제 단독으로 자체적으로 더 강압적이고 압박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이제 참고인 판사들과 다 같이 이제 신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강도 높으니까 대부분 이제 질의에는 모른다 내지는 이제 부인하는 발언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망신죽이다 모욕죽이다 이러면서 오늘 그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에 불참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. 문다일 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이렇게 적시된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데요.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김대빈 어떻게 봐야 됩니까? 글쎄요 이거는 뭐 어쨌든 방어권이라는 건 방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런데 방어자 입장에서 이 공판전 증인신문은 오히려 포토라인에 세워서 모욕을 주고 그다음에 망신을 줘서 어떤 안 좋은 이미지를 심기 위한 의도가 더 강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 의도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도 있죠. 그렇다고 한다면 본격적인 공판이 이루어질 때 법정에서 실질적인 공방을 통해서 더 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를 줬는데 왜 안 하냐 이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. 당사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더 저는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com com